일단 요리부터 눈에 심고 이렇게 6개 6폭씩 여기 6개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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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심어 갖고 크면 여기서 쌀 나오는 거야 아 그럼 이 쌀을 이렇게 잘 자라게 해가지고 가을에 다 자라면 수수해 이걸 수수해가지고 이거를 잘 걷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우리가 어휴 다 5개로 거자는데 다 5개로 거자고 수수해 여기 또 빨간 거 있지 모르는 게 없는 채은이는 손끝까지 야무져 모내기도 잘한다 잘 심었어요 이게 17이에요? 6개씩 심어 6개 잘하고 싶은 마음은 골뚝 같은데 과연 어떻게 할까 아이고 이렇게 많이 해니까 안되지 이렇게 많이 해며 조금씩 조금 해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6개씩 에휴 세상상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모내기 방법은 이제 알았고 본격적인 모내기에 들어가자 줄 넘기고 줄 넘겨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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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리도 줄 맞춰 넘겨주세요 자 이쯤에서 유리 뭐 심는 솜씨 한번 볼까요? 아기 이것은 심은 것도 안 심은 것도 아니여 아기 떨리는 지자이 너무 심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렇게 다 꼭 이렇게 조선거라고 꾹 눌러줘 그러면 돼 진짜 농구 다 꾼 같아 전소문 이오샷! 어여 심어 쌍둥이도 점점 속도가 나길 시작하고 우리 제법 농부 같나요? 줄 넘긴다 줄 넘긴다 줄 넘긴다 줄은 넘어갔고 아이고 심겨있는 요리를 어찌할꼬 갑자기 웬 소란? 개구리를 보자마자 모내기는 뒷전이고 개구리 사냥에 나섰다 재빠른 천이의 손날림 나 지금 떨고 있니 아이들 덕에 어르신들도 달콤한 휴식을 즐기신다 얘들아 얘들아 간식 좀 주라 간식이 새참이야 뭘요? 무슨 간식 드릴까요? 쌍둥이 갔다 와 심다가 어디 갈려고 다 할아버지 보고 다 나자 할아버지 사냈다 그렇지 아직 심어야 할 돈은 넓고 문은 많아요 하지만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먼저 정여은 선수와 예준 선수가 눈을 휘젓고 달리고 있는데요 기우뚱 기우뚱 불꽃 튀는 경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승부는 막상막합니다 네 최은 선수가 앞서는 가운데 예담 선수 예담 선수 아 뭡니까 몸개가 한 방 방 방 방 터집니다 결과는 최은 정열 팀의 승리입니다 승리의 기쁨도 자식 2판 4판 모라기판에서 인정선을 먹고 다는 나간 쪽이 펼쳐진다 일은 얼마 안 했는데 몸은 이미 엉망진창 금방 예담 선수 예들아 한바탕 돌랐으니까 이제 새참 줄 거지 뭐 열심히 신고 있어? 어 누나가 진짜 맛있게 만들어 올게 모심을 했더니 느닷없이 오는 너는 누구냐 새참하고 싶은 눈물만 펑펑 같이 갈까 말까 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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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새참 같이 만들어 가자 이리와 채은이 한마디에 눈물 뚝 나도 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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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까